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추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블랙핑크 분들의 Pretty Savage 안무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해주셔서 커버 영상도 찍게 되었고 또 튜토리얼 영상까지 준비한 거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를 살짝 세우고 손은 옆을 딱 짚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시선은 오른쪽 본 상태에서 처음에 피어놓치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딴딴딴 하면서 나올 건데 기다렸다가 딴딴딴 딴딴 딴딴딴 딴딴 딴딴 에 맞춰서 약간 피어놓치는 이런 모션을 보여주면서 시선도 앞에 봐줍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와준 다음에 두번째는 다리를 벌리면서 잡! 이렇게 다시 짚어주고 이때는 빰빰빰 빰빰 바로 쳐준 다음에 모으면서 몸을 세워줄 거예요 빰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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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한 다음에 아하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손을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아하! 하고 쿵! 자세를 잡아줄 건데 손을 약간 앙!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 손이 위로 오게 아하! 잡아주고 두번째는 이 손을 각자 바깥쪽으로 돌려서 앙! 자세를 다시 포즈를 쿵! 잡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올라온 다음에 아하! 아하! 두번째는 딴! 이런 포즈를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팔을 바깥쪽으로 보내면서 아하! 마지막 포즈를 잡아줄 거예요 한쪽 손은 쿵! 한쪽 손은 쿵! 시선도 같이 봐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을 같이 위로 올렸다가 내리고 살짝 기다렸다가 브르르르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서 왼쪽 어깨를 포인트로 주면서 쿵! 이거는 약간 프레하기의 느낌을 주면 됩니다 브르르르 주면 쿵! 하고 안무가 들어갈 거예요 처음부터 천천히 해보면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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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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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발로 나가면 됩니다 왜냐면 멤버들이 동선을 바꾸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해진 안무는 아닙니다 자 왔다 부르륵 하고 나서 손을 쿵 뻗어주면서 다리는 딴 하고 설거에요 쿵 선 다음에 가슴을 돌려줄건데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고 강하게 쿵 쿵 쿵 이렇게 포인트를 먼저 빰 빰 빰 주면서 진행을 해줄거구요 히힛 온 다음에 쿵 먼저 서고 앤 바로 앤 하면서 두번째 때 손을 빰 갖고 올거에요 쿵 앤 빰 한 다음에 세번째 때는 손에 포인트를 이렇게 줄겁니다 쿵 앤 앤 앤 셋 한 다음에 빰 하면서 내 팔을 바깥쪽으로 주먹을 쥐고 빰 버려줄거에요 그때 몸이 살짝 왼쪽 뒤로 보내주면서 쿵 스텝 들어갈건데 밀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바운스가 들어갈거에요 이때는 왼팔이 앞으로 쭉 뻗어주고 오른쪽 골반을 누르고 왼쪽 어깨를 같이 보내줍니다 쿵 온 다음에 빰 빰 교차하면서 반대 이거를 똑같은 동작인데 반대로 빰 빰 빰 줄거에요 쿵 앤 쿵 앤 쿵 앤 핑크 인 유리 에리 어 버린 다음에 빰 빰 빰 빰 주고 내 오른손을 가지고 오면서 슝 몸을 돌려줍니다 돌린 상태에서 스텝을 갈거에요 스텝 가운데 쿵 쿵 가볍게 밟아줄게요 쿵 쿵 손을 딴딴 이렇게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짚고 짚고 갈거에요 짚고 짚고 온 다음에 밑으로 누르면서 손을 내리고 손을 모으면서 정면을 보고 왼쪽 다리가 들릴거에요 이 상태에서 왼쪽 발을 놓으면서 쿵 갈겁니다 이거를 4번을 반복을 할건데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렇게 갈거에요 자세 기본 자체가 눌러주고 돌려서 눌러주고 이때 다리가 계속 바뀔거에요 쿵 앤 쿵 앤 쿵 앤 쿵 앤 쿵 앤 쿵 쿵 앤 까지 마지막 잡아줍니다 마지막에는 오른쪽 골반을 쿵 누르면서 손은 아까 처음 했던 그 손 잡아주시면 되세요 편의une 날 아 seemed 속 compan상 있게 추 πολ 가볍게 가지고 오고 놓으면서 공就能上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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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側 두 ب강을 몬에 붙고 손라 gleich으로 떠나 бер expects 이렇게 추면anni ...' 사나이 Fotles를 곰상 beleagu enclosed 와볼게요. 온 다음에 바로 쿵쿵 하면서 위로 한번 쳐주면서 골반을 바꾸고 빰빵 발을 왼손부터 대각선으로 뻗어주고 모아서 터치터치 터치터치 가고 쿵 앞으로 세게 버려줄게요. 그러면 전주가 끝납니다. 왔다. 쿵 바꿔주고 빰빵 빰빰빰 쿵 전주 처음부터 다시 나가볼게요. 이렇게 포즈 잡은 상태에서 빰빰빰 빰빰빰 빰빰 쿵 빰빰빰 빰빰 바로 아하 포즈 아하 아하 기다렸다가 포인트로 쿵 빰빰 핑크 In your area 빰빰 빰빰 천천히 셋 넷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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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바로 쿵쿵쿵쿵쿵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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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올게요. 자 이제 1절 동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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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다음에 쿵 하면서 왼발을 지키면서 내 머리를 쿵 같이 왼쪽으로 치면서 쿵 터치 해줄게요. 셋 넷 이 동작 할 때 계속 바운스가 뭔가 정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바운스를 계속 파주는 그런 리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버린 다음에 쿵 둘 셋 넷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텝 밟으면서 왔다가 손을 오 왼 가슴에 오 왼 짚어줄게요. 짚는데 빰빰 빰 바로 웨이브를 쿵쿵쿵 줄게요. 쿵쿵 쭉 살짝 웨이브 주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웨이브 한 번 크게 주고 쿵 내 다리를 약간 아웃했다가 쿵 모아줄 건데 이때 가슴도 같이 쿵 포인트를 줍니다. 처음에 빵 줬다가 쿵 둘 셋 셋 넷 짧게 웨이브 내려가서 아웃하면서 쿵 이렇게 주고 오른쪽 다리를 내 오른손으로 밀어서 앉아서 쭉 당긴 다음에 쿵쿵 하면서 빵을 빵빵 오른손으로 두 번 쳐줄게요. 쭉 와서 쿵쿵 빵 마지막에 포인트를 왼손이랑 같이 쿵 줍니다. 내려와서 쿵 한 다음에 올라오면서 오른손으로 머리 어깨 쳐줄 건데 올라오면서 쿵쿵 빵 날려주시고 쿵쿵 빵 하면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해보면 쿵 좋다 쿵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쿵 둘 셋 넷 빵 빵 쿵 빵 쿵 앤 다음 동작 갈게요. 쿵 쓴 다음에 손을 이렇게 왼쪽 손을 길게 잡고 오른쪽 손은 짧게 주먹을 잡고 골반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넘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상황에서 손으로 계속 돌려줄 건데 , 골반을 같이 밀어주면서 빵 손이 같이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세 번째 때 포인트를 쿵 쿵 빵 넷 줄게요. 총 네 번 돌리는데 세 번째 때 쿵 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빵 빵 착 준 다음에 쿵 쿵 쿵 오고 손을 이렇게 권총 모양 한 다음에 쿵 쿵 쿵 살짝 쳐줄 거고요. 골반이 또 오른쪽에서 끝났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왼쪽으로 쿵 쿵 쿵 쿵 밀어주고 밀어주고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빰 빰 빰 빰 온 다음에 왼쪽 다리 짚으면서 머리 어깨 골반 빰 쳐줄 거예요. 천천히 느낌 주고 원 투 쓰리 포 하면 리사님 파트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테니까 다시 정리를 천천히 해볼게요. 빰 빰 빰 쿵 온 다음에 쿵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쿵 쿵 빵 올라와서 셋 넷 뼛속 빵 빵 빵 천천히 느낌 주고 빵 빵 빵 빵 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빵 빵 빵 빵 빵 비슷한 것 같이 우린 뼛속 붙어 다 빵 둘 셋 빵 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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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다음에 바로 제니님 파트 들어갈거에요. 쿵 치고 원 투 쓰리 포 갈건데 스텝은 쿵쿵쿵 투 스텝을 추고요. 이제 상체 느낌을 살려서 손은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쿵쿵쿵 쿵쿵 두 번 줄게요. 빵 빵 빵 빵 빵 온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바로 오고 하나 왼쪽 다리 짚으면서 왼쪽 손을 하나 반대로 셋 넷 올거에요. 같이 보내주고 보내주고 쭉 뻗었다가 안고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하나 둘 셋 넷 올거에요. 그 다음에 손을 한번 쿵쿵 줄거에요. 위로 쭉 뻗었다가 내리고 그대로 내리고 내 오른쪽 손을 이렇게 살짝 앞으로 쓸면서 모아놓았다가 여기서 싹둑싹둑 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때 약간 가위손하고 싹둑싹둑 하면서 포인트를 줄 거에요. 온 상태에서 모으면서 다리도 같이 왔다가 싹둑싹둑 이렇게 포인트를 줄 건데 오른쪽을 쿵쿵 세게 당겨올 거고요. 이때 왼쪽 손도 같이 쿵쿵 팔꿈치로 포인트를 주고 다리도 쿵쿵 무릎을 쿵쿵 주면서 같이 강하게 또 느낌을 쿵쿵 줍니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프리하게 쿵쿵 약간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바운스를 타주면서 쿵 둘 셋 넷까지 온 다음에 뚜루뚜루 나와요. 이때 뚜루뚜루 동작 권총 모양 하고 골반 왼쪽부터 빰빰 빰빰 쿵빰 쿵빰 이거를 뚜룩뚜룩 하면서 골반을 같이 쿵쿵쿵쿵쿵 오고 빰 하면서 오른발을 쿵쿵 쳐줄 거예요. 찬 다음에 그대로 짚으면서 내 몸이 쿵쿵 뒤로 밀리고 손은 쭉 뻗어줄 거고요.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쿵 둘 셋 넷 쳐줄 거예요. 뭔가 되게 내 몸을 쓰는 이렇게 터치하는 동작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느낌을 조금씩 바꿔서 뚜루뚜루 찬 다음에 뒤로 밀고 살짝 앉았다가 쿵 둘 셋 넷 이번엔 이런 느낌으로 올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제니님 파트도 끝이 났는데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눈치는 빠름 왔다. 원 투 쓰리 포 온 다음에 쿵쿵 셋 넷 위 땡기고 모아서 싹둑 싹둑 포인트 주고 쿵 둘 풀이하게 쉰 다음에 뚜룩 뚜룩 차고 밀고 살짝 앉았다가 눈 딴 딴 딴 이것도 약간 풀이하게 마지막에 자리를 잡으면서 쿵 쳐주면 됩니다. 우리 리자님 파트부터 제니님 파트까지 스무스하게 천천히 한 번 와볼게요. 빰 빰 빰 빰 쿵 좋다. 빰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쿵 둘 셋 넷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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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6, 7, 8 그런 다음에 또 로제님 파트 나옵니다. 처음에는 프리하게 1, 2, 3, 4 손을 쭉 크로스, 약간 교차를 시켜서 최대한 동작을 크게 하기 위해서 밀어줍니다. 이때 오른발부터 나가면서 뭔가 내가 문을 연다 한 느낌으로 오른쪽부터 5, 2, 3, 4 온 다음에 쿵 하면서 자세를 잡을 건데 손을 오케이 모양을 뒤집어서 갖고 와주세요. 쿵, 앤 하면서 왼, 오 가지고 오고 쿵 하면서 내 골반을 왼쪽 골반을 살짝 세워주면서 손을 쿵 만나게 해줍니다. 앤 자 딴따, 딴따 원, 투, 쓰리, 포 투, 투, 쓰리, 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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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볼게요. 온 다음에 바로 쿵! 손을 위로 쭉 버려주세요. 버리고 셋, 넷 살랑살랑 손동작 해주면서 몸은 쿵쿵 몸을 밀고 밀고 손이랑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 손목은 오른쪽을 향할 때 내 가슴은 왼쪽으로 밀어주고 반대로 온 다음에 돌려줄 건데 돌릴 때 내 몸을 같이 앞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그대로 밀어서 손을 가지고 올 건데 내 몸도 가슴이 빨아놨다가 같이 갈 거예요. 쿵쿵 쿵쿵 쿵 버리고 셋, 넷 땀 둘, 셋, 넷 가지고 오고 셋, 넷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때는 되게 뭔가 무르르듯이 프리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동작을 내가 어떤 춤을 춘다라고 생각하고 쿵쿵 이렇게 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벌리고 셋, 넷 부드럽게 쫓아가줍니다. 넷, 넷 자, 오는 김에 그 다음 번 또 나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 짚으면서 쿵! 하면서 네, 오른쪽 손으로 주먹 쥐고 쿵! 쳐줄 거고요. 이번엔 왼손으로 쿵! 또 다시 오른손으로 쿵! 세 번 쳐줍니다. 이때도 동선을 바꾸면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다리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왼발 나가면서 오른손이랑 같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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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쳐줄게요. 이때 효과감이 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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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맞춰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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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쳐주고요. 원, 투, 쓰리, 포 갈 거예요. 이때도 내 몸을 터치를 해주는데 골반, 가슴, 머리 원, 투, 쓰리, 포 온 다음에 이쁘잖아 할 때 내 왼손으로 엉덩이를 쑥 쓸고 세비지 할 때 정면을 봐주면서 쿵! 머리 위로 세 개 빵 쳐줍니다. 그러면 허름을 들어가요. 자, 로제님 파트만 다시 정리를 하면 1, 2, 3, 4 한 다음에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기다렸다가 2, 4 밤 3, 4 1, 2, 3, 4 예쁘장한 Savage의 포인트를 쿵 줍니다 그런 다음에 후렴 나가볼게요 여러분 Savage 왔어요 손을 탁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다리는 너무 벌리지도 않고 너무 모으지도 않은 약간 어종쩡한 그런 넓이로 줍니다 이 상태에서 내 몸을 약간 버린다고 생각해주세요 고개를 이렇게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줄 건데 내 몸에 힘을 빼고 쿵 둘 넷 약간 원 투 세 포 하는 그런 힘 뺐다가 쿵 뺐다가 쿵 하는 느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 돌릴게요 쿵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할 때 손을 빰 모으면서 다리를 빰 잡아주세요 빰 같이 온 다음에 손을 주먹 쥐고 빠바밤 빰 이렇게 밑으로 쳐줄 건데 빠바밤 빰 올 거예요 빠바밤 빰τα 이렇게 올 거고요 예쁘장한 Savage 왔다가 쿵 둘 셋 넷 하나 둘 셋 빠바밤 빰 올 겁니다 온 다음에 바로 쿵 내가 왼쪽을 시선을 빰 쳐주면서 빰 왼쪽 손을 오른쪽 손으로 빰 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쿵 쳐준 다음에 런 하면서 런 런 런 할 건데 다리가 오른쪽 다리부터 쿵쿵쿵 하면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오웬 놓기 이때 팔을 쿵 준 다음에 런 런 하면서 쿵쿵 가져왔다가 쭉 펼쳐줄게요. 펼쳐주는데 펼쳐준과 동시에 런 런 런 다리를 개다리를 이렇게 살짝씩 떨어지고 쭉 팔을 펼쳐줄게요. 런 런 런 교차 교차 온 상태에서 쭉 손을 이렇게 쭉 펴면서 몸도 같이 쭉 올려줄 거예요. 쿵쿵까지 런 런 런 런 둘 셋 에ず interview 쭉 펴면서 올라왔다가 쿵쿵까지 다시 딱 가슴을 넣으면서 바운스를 쿵쿵 주고 몸을 바꾸면서 방향을 팍 바꾸면서 쿵 둘 셋 쳐줄 건데 주먹을 쥐고 살짝 아래 옆 위 쿵쿵쿵 바운스는 계속 주고 있어야겠죠? 쿵쿵쿵 앤까지 올 거예요 쿵쿵 마지막에 위로 뻗은 상태에서 쿵 내 오른쪽 손에 오른쪽으로 쿵쿵 포인트 줄 거고 다리를 들면서 빰까지 올 거예요 자 우리 로제님 파트 끝나는 부분 빰 빰 빰 예쁘장한 세베 예전 다음에 쿵 둘 셋 넷 하나 둘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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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이 상태에서 돌리면서 쿵쿵쿵 이 바운스를 줄 건데 돌리면서 찍어주고 돌리면서 찍어주고 돌리면서 찍어주고 이 느낌을 살려서 빰 빰 빰 빰 빰 빰 쿵 쿵 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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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셔야 되고요. 쿵, 둘, 셋, 넷. 온 다음에 크로스를 앞으로 보내주고 다시 펼쳐주고요. 다시 얼굴 앞으로 크로스 주고 또 펼쳐줍니다.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온 다음에 손을 딱 펼치면서 쿵 하면서 눌러줄 건데 셋, 넷. 온 다음에 쿵, 둘, 셋, 넷. 하면서 자리를 잡아줄 거고요. 자리를 잡은 다음에 왼쪽 손을 뻗고 오른쪽 손은 이렇게 눈 위를 바라봐주듯이 쓸어줄 거고 여기는 살짝 풀이에요. 다리를 벌려도 되고 모은 상태로 가도 되고 한번 툭 쳐줍니다. 쳐주고 리사님 앞을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바라보셔주는 그런 모션 취해주시고 쿵 간 다음에 쿵! 위로 빰! 치면서 왼발 나오면서 쿵! 둘, 셋, 하고 바로 다음 동작 나갈 거예요. 앞부분 다시 한번 쿵! 온 다음에 런 런 런 왔다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쓸고 빵! 앤! 쿵! 둘, 셋, 하면서 다음 동작 갈 건데 왼발 짚으면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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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바운스를 이번엔 아까는 다운 바운스를 줬다면 이번에는 쿵! 쿵! 골반을 살짝 이렇게 쿵! 찍어주는 둘, 셋! 이런 바운스를 갈 거예요. 자, 느낌이 쿵! 쳐준 다음에 쿵! 앤! 제스처랑 같이 밀어줄 건데 손은 앞으로 찍고 옆으로 밀어주고 요런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쿵! 둘, 셋, 넷 준 다음에 빰빵! 손바닥을 보여준 상태에서 크로스, 크로스 두 번 갈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힙한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쿵! 둘, 셋 넷 빰! 빰! 셋, 넷 세우고 손에 오케이 표시 다시 준 다음에 내 몸이 약간 살짝 대극선을 향한 상태에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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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몸을 가지고 오면서 프리리 프리리 할 때 이 시그니처 동작입니다. 머리 위를 손목 날로 프리리 프리리 두 번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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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lf 쿵! 쿵 쿵! 쿵 쿵 쿵挺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쿵 쿵 쿵 츠 muy dont 위에 하aler الس acceptance 옮ώ Wesley 평 management 손목 쿵쿵 세 번째 찍은 다음에 자리 잡으면서 빰 빰 빰 예쁘장한 새비즈 온 다음에 천천히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빠바밤밤 쿵 찍고 런 런 런 이때는 걸어 나올 때 다리의 동작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동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걸어 나오는 느낌으로 쿵 주고 빰 아 빰 빰 눌러주고 빠바밤밤 쿵 난 난 난 주고 빰 빰 셋 넷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눌러주면서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앱 pretty pretty savage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번 다시 예쁘장한 새비즈 하나 둘 셋 넷 둘 둘 팜 빰 빡 빠바밤 빰 You better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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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 빠바밤밤 쿵 란 란 란 오고 바로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빰 둘 셋 넷 느낌 주고 셋 넷 쿵 둘 셋 넷 빰 빰 빰 빰 빰 빰 빰 pretty pretty savage 오면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총 반복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밤 밤 밤 밤 밤 밤 밤 밤 밤 굶 밤 밤 밤 밤 밤 밤 밤 아 하 아 하 아 하 밤 밤 부르르 굶 밤 밤 핑크 인그레 아티와 밤 밤 밤 밤 땡기 오고 빰 빰 빰 빰 쿵 둘 넷 빰 둘 셋 넷 빰 빰 빰 빰 빰 쿵 쿵 바바바바 쿵 비슷한 것 같이 우린 뼛속까지 다 뜬 쿵 둘 셋 넷 빰 빰 빰 빰 빰 올라오면서 치고 빰 따 따 따 계산은 느려도 빰 빰 빰 빰 쿵 둘 셋 넷 빰 빰 빰 빰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싹둑 싹둑 셋 넷 프리하게 쳐주고 셋 넷 쿵 쿵 쿵 쿵 쿵 쿵 둘, 셋, 넷 예쁘장한 savage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빠바밤밤 쿵 쿵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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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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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둘, 셋, 넷, 앱, 프리리, 프리리, 세, 브리지, 뻗줍니다. 2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브리지, 온 다음에 손을 위로 쿵, 쭉 뻗어주세요. 위로 치댄크게, 둘, 셋, 넷, 돌려서 내 머리 위로, 왼쪽 손을 돌리고, 머리 잡아주고, 오른쪽 손은 허리 손에 줍니다. 쿵, 둘, 처음에 세, 브리지, 온 다음에 쭉 왔다가, 빰, 둘, 셋, 넷, 포인트 주고요. 빰, 하면서 손을 양쪽으로 쭉 뻗어주고, 셋, 넷, 포인트 올게요. 옆으로 쭉 뻗고, 터치, 터치, 온 다음에 오른바부터 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까지 또 포인트 줍니다. 이거는 약간 안무, 춤이라기보다는 제스처에 가깝기 때문에, 순서에 나가면서, 안무 나가면서 같이 해볼 테니까요. 반복하면서 외워주세요. 세, 브리지, 온 다음에 쿵, 둘, 셋, 넷, 둘, 셋, 넷, 줄 뻗고, 셋, 넷, 쿵, 둘, 셋, 넷, 온 다음에 손을 쿵, 이렇게 손목 내가서 잡아주시고, 돌리면서 버리고, 버리고, 다시 가슴으로 쿵, 잡고, 버리고, 버리고, 갈 건데, 이때 다리가 쿵, 둘, 셋, 넷, 하면서 바깥쪽으로 아웃하면서 무릎을 보내줍니다. 셋, 넷,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이 동작을 4번 반복해 줄게요. 걸어 나왔다. 셋, 넷, 쿵,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고 나서, 왼쪽 다리 놓으면서 오른쪽 손 다시 허리 해주시고, 살짝 다운됐다가 쿵, 둘, 어깨를 밀어주고, 다시 골반 바꾸면서, 하나, 둘, 셋, 넷, 벌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 세비지, 딴, 둘, 셋, 넷, 돌려서, 쿵, 바깥쪽 터치, 터치, 오른쪽, 쿵, 앤, 딴, 딴, 쿵,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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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가줄게요. 여기는 약간 제스처 위주라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온 다음에, 원, 투, 쓰리, 포, 다시 자유롭게 프리하게 걸어주시고, 손에 이렇게 손바닥을 왼쪽을 이렇게 쓸어와서, 춤, 다시 오케이 동작 해주시고, 이번엔 반대로 쿵 잡아줄 건데, 이때는 머리 위로 쿵 걸쳐주시고요. 두번 쿵, 쿵 온 다음에, 뒤로 밀면서, 골반 뒤로 빼면서, 손은 앞으로 쭉 뻗어주면서, 둘, 둘, 셋, 넷, 다리 모으면서 쿵쿵 두번 줄게요. 하나, 둘, 셋, 네, 왔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빰, 빠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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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음엔 다시 버리면서 프리하게 걸어주고, 셋, 둘, 셋, 우리 1절에서 쿵쿵쿵 쳤던 그 포인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손부터 쿵쿵쿵 쳐줄 거예요. 다리도, 처음에는 오른쪽 발이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프리하게 쿵쿵쿵쿵,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또 프리하게 오고, 예쁘자면, 할 때 이번에는 뒤로 쓸어주고, 다리를 벌리면서 쿵, 머리를 쿵 쳐줄 거예요. 예쁘자면, 세비지! 하면서 이 자세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자, 다시 제니님 파트부터 정리해볼게요. 따다다다, 다 끝났다. 하나, 둘, 셋, 넷, 프리하게 왔다가, 빰, 빠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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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프리하게 버려주고, 셋, 둘, 셋, 넷,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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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또 프리하게 잡아줬다가, 예쁘자면, 세비지! 느낌 아시겠죠? 휙 벌리면서 빰, 잡아주기. 이 상태에서 바로 후렴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골반을 쿵쿵쿵쿵쿵 계속 쳐줄 건데, 내 몸 뒤로 보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왼쪽 뒤부터 쿵, 오른쪽 뒤, 셋, 넷, 이거를 반복적으로 둘, 셋, 넷, 갈 건데, 이게 쿵쿵쿵쿵쿵 가다보니까 약간 돌리듯이 보일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뒤로 쳐주는 느낌입니다. 팔을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쿵, 둘, 셋, 넷, 셋 때 한번 내 가슴을 쿵 쳤다가 다시 올 거예요. 쿵, 둘, 셋, 넷, 쿵, 둘, 셋, 온 다음에 빠바밤밤, 1절 했던 거 그대로 쿵. 쿵,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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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똑같이 갈 거예요. 예쁘장암, 세비지!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빠바밤밤, 쿵. 아시겠죠? 셋 때 기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쁘장암, 세비지, 짧게 짧게 끊어주세요. 쿵, 둘, 셋, 빠, 따, 따, 따. 빠바밤밤 쿵 런 런 런 똑같아요 반복 빰 쿵 쿵 빠바밤밤 쿵 런 런 반복할게요 쿵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이때는 아까는 약간 프릴 같으며 이번에는 다리를 딱 벌린 상태에서 손은 똑같습니다 딱 잡아주시고 골반에 우리 처음에 지금 방금 후렴구 했던 것처럼 뒤로 쳐줄 건데 하나 둘 하면서 왼쪽으로 들어오고 쿵 쿵 쳐주고 셋 오른쪽으로 바꿔주면서 손도 같이 쿵 쳐줄게요 쿵 둘 셋 올게요 쿵 둘 셋 넷 온 다음에 똑같이 나가면서 쿵 둘 셋 넷 둘 둘 셋 뒤에는 반복이고요 이 부분만 원래는 프리로 셋 넷 쿵 갔던 거를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춰줄게요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똑같아요 반복 둘 셋 넷 둘 셋 넷 pretty pretty 온 다음에 아까는 savage 갔으면 pretty pretty savage 하고 그리고 토즈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2절까지 끝난 거고 후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2절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번 천천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셋 페이지 끝났다 쭉 뻗고 암 둘 셋 넷 쭉 온 다음에 앞으로 쿵 블랙 했다 핑크 했다 맘대로 바꾼 하나 둘 셋 넷 뚠뚠뚠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빰 빰 빰 둘 셋 넷 그래가지고 셋 넷 쳐주고 빰 3 4 넷 네 원 투 쓰리 포 이쁘잖아 cavet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빠바밤밤 쿵 반복 빠바밤 두드뱀 밤 둘 셋 빠바밤 빰 쿵 런 런 런 쿵둘셋넷 쿵둘셋넷 밤둘셋넷 쿵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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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둘셋넷 쿵둘셋넷 쿵둘셋넷 프리리 프리리 세비지 맞습니다. 이제 후주 나가볼게요. 온 다음에 프리리 거얼 로제님이 노래 부르면서 프리하게 하시는 부분인데 리사님 파트를 넘겨받았으니까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프리하게 이것도 눌러주는 프리를 준 다음에 하나 둘 올거에요 세비지 프리리 거얼 파트를 눌러주고 웃어주지만 쿵 할 때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때 오른쪽 다리를 짚어주면서 쿵 시선까지 오고 왼쪽 다리 이렇게 짚어주면서 쿵쿵 올게요. 손을 쿵쿵 빰 둘 셋 빰 둘 셋 하면서 다시 내 팔을 감싸줄 건데 이때 쿵 빠밤 내려가줍니다. 그대로 쓸어서 쿵 둘 왔어요 쓸어서 그대로 내려가서 다리를 바꾸고 아웃 아웃 한번 주고 쭉 올라올 거예요 세비지 늘려주고 셋 넷 하나 둘 셋 쿵 둘 셋 앤 하나 둘 셋 쿵 쿵 쿵 느낌 아시겠죠? 쿵쿵 두 번 춘 다음에 올라오고 나서 바로 오른손으로 내 머리 쓸어주고 왼손은 같이 돌려줍니다. 요렇게 오른쪽 보고 올라온 상태에서 돌아오면서 스텝 가주고요 발 그대로 오른발 짚으면서 굿 둘 셋 하고 뛰어줄 거예요 뛰는데 왼쪽 다리 되면서 손은 날듯이 쿵 둘 셋 온 다음에 바로 골반은 쿵 쿵 약간 왼쪽 옆으로 옆 뒤쪽으로 눌러주면서 손을 쿵 한번 내 입을 쿵 가렸다가 셋 넷 쿵 셋 넷 올 거예요 한번 가리고 쓸어서 넘기는 느낌으로 이때 바운스가 쿵 둘 셋 넷 왼쪽 옆으로 계속 눌러주면서 쿵 둘 셋 넷 오고 나서 손이 빵 계속 이 옆을 가려줄 거고요 스텝이 나가고 그대로 뻗으면서 나가고 손은 계속 요렇게 요렇게 바꿔주기만 할 거고 스텝이 쿵 둘 셋 오고 이 상태에서 빵 오른발 오른발 지피면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면서 손을 쿵 잡아주고 앤 빵 또 잡아줍니다 이게 계속 좌우가 바뀌면서 골반이 이렇게 바뀌고 스텝도 바뀌는거지 손은 같은 동작을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쿵 앤 쿵 앤 앤 바꿔주기 둘 앤 쿵 앤 쿵 이때 시선도 같이 마지막에는 주셔야 돼요 온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많이 왔잖아요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다리를 착 펴면서 쿵하게 당겨왔다가 골반이랑 같이 손을 밀어주고 당겼다가 또 같이 밀어주고 이 동작의 느낌을 쿵 앤 쿵 앤 해서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손을 약간 오른손으로 퍼올리듯이 갈거구요 왼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쿵 앤 쿵 앤 두번 이동한 다음에 하나 둘 왼오로 퍼올리고 두 번 준 다음에 손을 입 옆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쭉 자리를 잡은 다음에 You know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앞에 보면서 You know 포인트 주고 탁 한소리 맞춰서 탁 올거에요 다리를 펴고 손을 쿵 잡아줄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골반 왼쪽으로 눌러주면서 쿵 앤 쿵 앤 눌러주고 누르고 쿵 앤 쿵 빰 빰 앤 빰 앤 벌리고 두번 왼호 왼 오 쭉 따라와서 You know 탁 까지 오면 됩니다 여기가 좀 느낌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음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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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age Pretty Girl 하면서 자리 잡고 주지만 쿵 약하지 않아 빰 빰 쭉 내려와서 하나 앤 둘 둘 셋 넷 쿵 둘 셋 넷 눌러주기 쿵 둘 셋 넷 빰 빰 앤 빰 빰 쿵 둘 셋 넷 파올리기 둘 누르고 누르고 쭉 당겨와서 You know 쿵 까지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가볼게요 쿵 오고 나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돌릴 거예요 돌리는데 하나 둘 세 번 돌릴 때 손이 하나 둘 셋 내려주고 넷 펼쳐줍니다 쿵 쿵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온 다음에 쿵, 둘, 셋, 넷 하고 찍어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돌린 다음에 쭉 가지고 와서 앞, 옆, 뒤, 옆 포인트를 네 번 줄게요. 빰 돌린 다음에 쿵, 둘, 셋, 넷 찍어주고 오른발 뒤로 빼면서 pretty, pretty, pretty 하고 세 번째 때 쿵, 스텝을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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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준 다음에 오른발을 또 짚으면서 쭉 일려주고 뒤돌아서 쿵, 골반을 왼쪽 위로 쿵 쳐줄게요. 또 천천히 돌아와서 여기는 애드립 부분이기 때문에 쭉쭉 나가면서 순서만 외우시면 되세요. 쭉 온 다음에 로제님이 또 프리하게 이렇게 끼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타주시고 원, 투, 쓰리, 포 할 때 쿵 눌러주는 박자를 타주면서 손이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쭉 옆으로 뻗어주고 요거 하자마자 그대로 왼발 나가면서 왼손이랑 같이 줄둘 온 다음에 우리 아까 후렴에서 했던 동작 요거를 하나, 둘,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준 다음에 셋 할 때 오른쪽으로 골반 빼면서 셋, 뒤로 넘겨주고 살짝 올라왔다가 쿵, 머리를 최대한 뒤로 확 치면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이번에는 쿵 하면서 무릎을 쭉 쓸어서 손으로 포인트를 한번 줄 거예요. 쭉 왔다가 쿵 주고 일어나서 스텝 오면서 손을 손바닥으로 쿵, 쿵 밀어주면서 쿵, 쿵 두 번 오고 프리리 프리리 이번에는 오른손이에요. 오른발 나가면서 프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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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납니다. 마지막에 쿵 친 다음에 빰, 빰 왔잖아요. 쿵, 쿵 쿵, 약간 오른손가락 찰려서 쓸어주고 빰 마지막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그니처 포즈죠. 푸즈까지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리 프리리 세비 줬다 프리리 글 셋 넷 쿵 쿵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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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내려왔다가 두 번 빰, 둘, 셋, 넷, 빰, 둘, 셋, 넷, 빰, 둘, 셋, 넷, 누르고 누르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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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둘, 셋, 넷, 터람하고 으leep Become 왼, 오, 쭉 와서 주위노, 비aggio 너, 빰, 빰, lie, 빰, 빰, 세비 Dé 세번째때 내리고 빰, restoration 찍어주고 쿵, 둘, 셋 늘리면서 쿵, 쿵, 빰 앞에 보호 스프링 둘, 둘, 하나 둘, 셋 넷, 에 쿵 빰, 빰, 빰 쿵 눌러주고 내려와서 손으로 포인트 쿵, 쿵 프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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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이 안무 정말 안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또 느낌 잘 살리면 정말 멋진 안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따라해주시고 저랑 같이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랑은 또 다음에 더 좋은 안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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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